비amp아, 비amp아, 비amp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특별히 주문하신 1주년 기념 커피가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정말 몰랐는데 감동스러워서 주문하고 놀랐습니다. 더치커피 위에 지금 휘핑을 낸 크림을 올리면 시간이 지나도 커피의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림을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. 얘네들은 제가 이제 색깔을 낼 때 사용하는 그런 과일 시럽들이에요. 시간이 지나도nee 너무 더욱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저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. 저녁에는 기쁨이 더 bacteria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녁에 절약을 주기 위해 저녁에 절약하는 그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. 저녁에 절약을 주기 위해 저의 원활을 선택해주세요. 저녁에 절약하게 되어야 합니다.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나오기가 않아서 잔이 조금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다 나오기가 않아서 대박 아 이건 진짜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두 어때요? 아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이거 어떡하실거에요? 뭐 같이 드시죠 저 사실 제가 보통 그려드리기만 하지 제가 그린 거 안 먹었거든요 잘 이렇게 맛있을 수가 많은 분들한테 새롭고 재밌는 커피를 소개해드리는 재밌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으 으 으 으 으